안녕하세요. 오늘은 1, 2, 3D,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 2번, 리스타트 1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왼쪽, 1분의 1, 셔플, 턴,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홀드하실 때 클랩, 투게더, 사이드, 홀드하실 때 클랩, 투게더, 몬트레이 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쪽 2분의 1턴, 투게더,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카운트. 섹션 3, 오른발부터 니 롤 하면서 아웃, 아웃, 크로스, 백, 사이드, 왼발, 크로스, 홀드하실 때 핑거 스냅,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크로스, 카운트. 섹션 4, 오른쪽 4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놓으실 때 스톰프, 왼발 스톰프, 힐펍 하실 건데요. 힐펍, 인, 백, 힐다운, 왼발도 똑같아요. 힐펍, 인, 백, 힐다운, 오른쪽 2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턴, 투게더, 킥볼 체인지, 오른발, 킥볼 스텝, 체중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태그 스텝, 태그,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백하면서 힙펌프 하실거에요. 오른발 백할 때 힙페, 포드, 힙페, 왼발 백하면서 힙페, 포드, 힙페, 오른발 백위드, 힙페,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리스텔트 포함해서 5벌까지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5, 6, 7, 8. 소월 3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 번째 활 3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번째 활 16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1, 2, 3, 4, 5, 6, 7, 8. Restar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7, 8.